안녕하세요. IH 리스닝 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교재 유닛 1에서 IH 리스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유닛 2부터 5까지는요. 우리 각 섹션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배운다면 우리 유닛 1에서는 지금까지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확 풀어드리니까 이번 강의는 초집중해서 한번 제 강의 따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IH 리스닝 시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올바른 정답 기입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시연스쿨 공부 게시판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왔던 내용 토대로 다뤄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버 3. 따라 말하기. 우리 IH 리스닝 복습 방법이죠. 쉐도잉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험 방식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IH 에서는 두 개의 시험 형태로 나뉩니다. 우리 아카레믹 모듈 그리고 제널모듈 이렇게 나뉘는데 아카레믹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앞두신 분들 혹은 대학원 입학 혹은 편입을 목적으로 두신 수험생 분들이 치르는 시험이고요. 자, 제널모듈 같은 경우는 이민이라던가 혹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두신 수험생 분들이 치르는 시험이에요. 자, 이때 제가 이퀄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IH 는 총 4과목을 보죠.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자, 이때 우리가 리스닝과 스피킹은 아카레믹 모듈, 제널모듈 둘 다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카레믹이든 제널모듈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리스닝, 제 수업을 꼭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송은 단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이거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장 교실에서 CD 플레이어를 틀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고사장마다 조금 달라요. CD 플레이어로 틀기도 하고 혹은 USB로 음원을 담아와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컴퓨터로 시험 신청을 하신 분들은 우리 개인 헤드셋이 주어지거든요. 그 헤드셋을 통해서 방송 내용을 들어가면서 정답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반지 연필로 작성해라. 자, 우리 시험 신청하신 분들 준비물, 뭐가 되겠죠? 우리 여권, 패스포드 꼭 챙겨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필 또는 샤프,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필 작성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험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IH 르스니에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문제를 30분간 방송 내용을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방송 종료 후에는 10분간 다반지 작성 시간이 또 따로 주어집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2분 정도 주어지는데요. 자, 이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 우리 르스닝만 10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리딩, 라이딩은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진행 과정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순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우선은 오리엔테이션. 10여분간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 영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분간 음원이 틀어질 거고 그리고 10분간 다반지에 답을 옮겨 적는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등등등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음원이 재료 나눈지 방송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지와 다반지 배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르스닝 시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네, 이제부터는 우리 각 섹션 몇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섹션 1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상생활 관련해서 두 사람간의 질의응답 형태의 방송 내용을 듣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때 우리 한 사람이 질문하고 한 사람이 답변을 할 때 자, 답변하는 사람 말에서 주로 정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까? 자, 우리 시설, 주거, 여행, 지역, 불편 접수, 문의사항이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빈출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트, 표, 양식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의 형태들은 철자라던가 혹은 숫자를 정확하게 받아쓰는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닛 2부터는 이제 각 섹션별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득점 목표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섹션 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20번까지고요. 일상생활 관련해서 섹션 1과 같죠? 근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의 설명 또는 소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투어 가이드 한 사람이 투어 가이드 한 사람이 투어 리스트한테 지금 말을 전달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간혹 가다가 두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데 자, 사실 두 사람이 처음엔 들리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요 화자 한 명이서 스토리를 이끌고 그리고 정답도 이 주요 화자 음성을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우리 대학 하나의 설명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빈출 주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관광, 직장, 동네 안내미, 소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유형들은 선다형, 멀티플 초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 연결, 이렇게 출제율이 높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섹션 2의 특징은 지도나 평면도, 도해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가 주어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도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션 3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섹션 3 한번 보시면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제가 좀 달라요. 대학 과제에 관련해서 대화문을 듣는 건데 자, 우리 두 4명 간의 논의라고 되어 있죠. 자, 주로 동료,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수, 선후배 간의 토론 내용을 듣고 문제를 푸는 건데 주제로는 우리 수업에 관련해서, 과제에 관련해서 혹은 포젝트에 관련해서 이렇게 듣고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빈출 문제 유형으로는 선다형 문제 순서도 그리고 노트표, 정보 연결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우리 선다형 문제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죠. 이 선다형 문제가 절반 정도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또한 아무래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다형 문제와 그 다음에 섹션 3가 요새 사실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곧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섹션 4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31번부터 40번까지고요. 한 명의 화자가 대학 강의 또는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자는 교수나 강사 혹은 학생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주제 한번 보세요. 자, 읽자마자 참 머리가 아파지는 주제들입니다. 우리 도시 및 자연환경, 동신물 생태, 판매, 조직관리 및 리더십, 특정 지역의 문화나 인종, 특정 사물이나 기술의 역사.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섹션 4는요.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 혹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혹은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빈출 문제 유형 살펴볼게요. 자, 우리 노트, 혹은 문장 완성하기, 그리고 요양문 완성하기, 이렇게 주관식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노트 컴플레이션 문제가 70% 이상이나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섹션별 특징들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궁금해하실 만한 우리 채점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IELTS 리스닝 총 40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40문제를 다 맞으실 경우 만점, 9.0을 받으시는 건데요. 사실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제가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받아야지 대학교 입학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대학교마다, 대학원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평균 점수가 6.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과목마다, 그렇죠? each grade가 예를 들어서 6.0이 다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평균적으로 대학 입학은요. 어떤 요구 방식이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대학교에 있다면 웹페이지라던가 이메일을 보내서 직접 확인을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 우리 평균적으로는 5.5에서 6.5 정도는 받으셔야지 대학교 입학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두신 분들은 6.5에서 7.5 정도 받아주셔야 돼요. 사실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 학교를 목표로 두는 것보다 여러 대학교, 대학원을 지정해두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IHS니 답안 작성법 논란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오프닝할 때 말씀드렸죠? 시원스코 공부 게시판에서 정말 많이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인데 우선은 선생님, 단복수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정답 처리되나요? 오답 처리되나요? 혹은 대소문자 이거 중요해요. 혹은 숫자나 철자 틀리면 부분 점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드세요. 이거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은 단복수 문법 맞게 쓰자. 우리 시험 주간기간인 브레디스 카운슬에서는요. 단복수를 틀리면 오답 처리가 된다라고 이미 명시를 했어요. 자, 그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외는 있는데 문법상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 빈칸 must be washed every day. 자, 여기서 빈칸 앞을 보세요. 우리 부정사 더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 조동사 must와 함께 수동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윈도가 정답일 때는 사실 단복수 상관없이 윈도나 윈도우스 둘 다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수를 나타내는 어가 있었어요. 자, 이때 내가 윈도수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땡!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복수를 잘 구별을 해서 정답을 기입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사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써도 정답 처리가 된다라고 이미 명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구분해서 정답을 작성해라.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IELTS 점수를 받고 나서 목표 점수를 받고 나서 영어 때려치울 거예요? 아니죠. 사실 우리 나중에 유학을 가면은 우리 form, 양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던가 혹은 서류를 작성할 일이 많아요. 이때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면 우리 현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런던이 정답일 경우 모두 소문자로 작성을 하던 대문자로 작성을 하던 하물면 우리가 이렇게 소대문자를 다 같이 작성을 하던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습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숫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숫자는 철자로 작성을 해도 한 글자로 간주를 하는데요. 자, 우리 마찬가지 시험 주간 기간에서 숫자 정답은 무조건 한 글자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세요. 라고 제가 늘 항상 입버릇처럼 권장을 드리는데요. 자, 그 내용도 예시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시문을 보시면 write one word or a number 한 단어 또는 숫자 하나를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정답이 200일 경우 당연히 정답이죠. 그쵸? 이렇게 숫자로 하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철자로 작성하겠다 200 두 덩어리네? 근데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우리 한 단어로만 작성하라 했지만 두 덩어리인 200가 어떻게? 한 글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제가 아라비아 숫자 200으로 작성하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철자가 틀면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철자 틀면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분 점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우리 영국식이나 미국식 철자는 사실 조금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라는 단어가 영국식으로는 자, 이렇게 T-E-R-E, T-R-E로 바뀌어서 사실 작성을 하는데요.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 센트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센터인데 R이 생략이 돼서 센터 이렇게 또 발음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르가니제이션 자, 우리 Z가, 그쵸? Z가 이렇게 S로 바뀌어서 또 이렇게 철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컬러도 똑같아요. OR이 어떻게 됐어요? U, R로 바뀌었죠? 이것도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시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지시문은요. 주관식 문제에서 늘 항상 나옵니다. 자, 우리 지시문이라고 하면은 글자 제한수, 숫자 제한수 요거를 가리키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지시문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사, 언어, 언어 요런 거는 우리 단어 수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이픈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요게 두 덩어리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write one word only 한 단어로만 작성을 하랍니다. 자, 이때 a table, 내가 정확하게 관사, 어까지 들었어요. 이때 a table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정확하게 들어도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됩니다. 왜? 두 단어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audio recording 자, 우리 audio recording 같은 경우는요. 두 덩어리 단어지만 중간에 하이픈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한 단어로 간주가 되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요렇게 차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요번에 마지막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에 나온 단어 그대로 정답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방송에 나온 단어가 아닌 유사어를 유사어로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요.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송 내용 중에 Today we are going to discuss popular jobs among graduates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졸업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자, 직업을 적어야 될 때 답을 jobs가 아닌 occupation으로 적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답 처리가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IH를 쓰니 고득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핵심 키워드 노려듣는 방법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지인 정립 방법 그리고 섀도잉 따라 말하기 연습 방법까지 함께 차근차근 학습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노려듣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 IH를 쓰니는요. 청취력뿐만 아니라 독해력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어휘이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단어 해석이 안 되면 사실상 문제풀이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우리 다 문제를 읽어놔요.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 내가 과연 읽어놓은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날까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키워드에다가 빠르게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건데요. 자, 그리고 방송이 들린과 동시에 이 키워드 중심으로 정답만 골라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질문 한번 볼게요. What to activities are described and useful by teachers? 자, 선생님에 의해서 언급된 유용하다 라고 한 두 개의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이때 선생님들이 언급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선생님들이 언급한 유용하다 라고 한 두 개의 활동 이렇게 키워드를 잘 잡아놓으면 시각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방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내가 또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쉽게 한눈에 보고서 그 동그라미 키워드 중심으로만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한 번 패러프레이징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패러프레이징은 뭐예요? 핵심어 및 핵심어 관련된 부분을 부분이 방송에서는 다른 단어, 다른 문장으로 들리지만 내용, 의미는 같은 말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IELTS 리스닝에서 한 번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은 우리 또 다른 시험에서 또 다른 문제에서 또 패러프레이징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정리해두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정리, 그죠?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문제에서 나온 우리 지면에서 나온 문제들이 키워드 표시를 해놔야 돼. 이 키워드 표시가 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될지 예측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실 우리 IELTS 리스닝에서는요. 우리 프레딕팅이 아주 중요해요. 예측하기, 그죠? 그래야지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함께 이그젬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요. It is not a permanent dye on hair. 자, 우리 permanent dye. 근데 나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마디 영구적인 염색이 아니에요. 요런 표현이 방송에서는 that color will wash out after about one month. 자,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그 색깔이 식혀 없어졌다. 그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영구적인 염색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단어도 다르고 문장 형태도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같다. 요게 패러프레이징 표현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따라 말하기 마지막, 쉐도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사실 쉐도잉은요. IH 레슨링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복습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쉐도잉은요. 자, 우리 성우와 똑같이 발음, 속도, 호흡을 따라 해주시는 거를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귀로 정확하게 늘어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청, 직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때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말 발음할 수 없으면 들을 수 없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절대 눈으로만 해석하고 그리고 눈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했다? 절대 도움 안 돼요. 자, 우리 청취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음을 소리내서 해봐야지 또 다른 시험, 방송에서 그게 또 정확하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쉐도잉 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먼저 어려운 단어와 표현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읽고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지문을 쉐도잉을 할 건데 이때 처음에는 스크립트 없이 하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 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송만 듣고 우리 MP3 음원만 들어가면서 스크립트 없이 쉐도잉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언제까지 한다? 완벽하게 성공이 될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쉐도잉을 한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30분 만에 끝내버리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3시간이나 걸릴 수 있어요. 사실 30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 질문이 아예 달달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해주셔야지 아예 지리스닝 고득점 목표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쉐도잉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살짝 헷갈리는 문제들만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우선은 철자 스펠링에 관련된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넘버 9 한번 들어가실 건데요. 이 넘버 9 한번 들어볼까요? 넘버 9 드로우 자, 이 단어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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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드로우어는 뭐가 될까요? 드로우 사실 단어 정답 제가 바로 공개해버릴 건데요. 자, 드로우월 이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발음은 미국식 발음으로 제가 들려드렸어요. 드로우월 그죠? 근데 우리 음성에서는 어떻게 들렸어요? 드로우 드로우 사실 R 발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영국식이기 때문에 우리 드로우월이 드로우워 그쵸? 드로우워 이렇게 들렸죠? 자, 그래서 우리 드로우월 같은 경우는 서랍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우리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래도 IELTS 같은 경우는 캔브리지 영국 대학교에서 만든 시험인 만큼 영국식 발음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 잘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음원이 필요 없겠죠? 자, 우리 이 문장만 가지고 한번 projecting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답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우선 A를 보면 T, B, T, 그리고 C, A, T 자, 우리 단복수 우리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 질문 한번 보시면 The consumption of vincan in China increased in 2015 자, 보시면 2015년에 중국에서 증가했대요. 무엇이? 어떠한 소비가 증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정답은 T인데 그러면 ABC 중에 정답 뭐가 될까요? 헷갈리죠? 뭐가 될까요? 정답 A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자, 우리 T 같은 경우는요 불가산 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수 취급판 B 당연히 틀리고요.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 앞에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A 이렇게 표기가 바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쉐도잉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텝 1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선은 먼저 어려운 단어나 잘 안드리는 표현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Lilydale 자, 이렇게 고유명사 또는 지금 보시면 briefly briefly F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get around 자, 우리 get around 같은 경우는 자, 영국식 발음으로 발음을 했을 때는 자, 우리 get around 이 연음 처리가 돼서 한 덩어리처럼 get around get around 또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거 음원을 다 들으신 분들은 다 캐치가 되겠죠. 자, get around get around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이라는 이 단어도 자, amenities amenities 요게 사실 영국식으로는 a-me 가 아니고 a-me 라고 발음을 해주거든요. amenities amenities 자, 요런 것도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이 다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쉐도잉 시작해야 되겠죠? 자, 우리 쉐도잉을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 읽습니다. 그쵸? 그래서 음원을 틀어가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단계 제일 중요하죠. 자, 스크립트 없이 보지 않고 쉐도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쉐도잉은 말 그대로 자,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음원을 조금 더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이 성우의 말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쉐도잉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궁금증 다 해소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강의에서는 유닛 2부터 섹션 1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